정정해야 되는데. 오케이. 나와. 자, 닫아. 야, 야. 야, 야. 자, 가볼까? 네. 네. 오케이. 방향을 잘 맞춰야 돼. 야, 잠깐만. 영케이, 너 챌린지 많이 했잖아. 많이는 했죠. 근데 너 왜 이렇게 춤이 왜 이래? 기본 안무가 없는 거라서 이거. 조민아, 했지? 아니요? 위주에 알려줘. 야, 땄어. 오빠가 알려줘 봐요. 땄어, 해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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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나가요, 이렇게. 네, 오른쪽. 자, 나가고. 오, 위주에 그런 거 아닌데?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기. 자, 잘 들어보세요, 형. 아, 제가 가르쳐주는 거 너무 싫은데. 그다음에 투. 투. 잊지 않았어. 그녀의 일받았던 애기들. 그리고 하시고 바로. 그다음에 이거. 엄정은, 엄정은 누나. 네, 네. 포이즌. 오른쪽부터. 포이즌, 포이즌. 오른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마지막. 딴딴딴딴. 끝입니다. 정민 오빠, 정민 오빠. 마지막에 이거 오른쪽부터 해요, 왼쪽부터. 왼쪽부터 할까,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이게, 아니 이게, 오른쪽 보세요. 다 왼쪽으로 간다고. 다 왼쪽? 근데 이게 길이 안 돼요. 길이 안 맞아. 길이 안 맞아. 역시 우리 댄서 출신이라. 길이 안 맞아. 길이, 갑자기 이렇게 오면 안 돼. 아, 아. 어떻게 해, 그럼 해봐요. 포이즌 다음에. 포이즌 다음에. 하나, 둘로 가야 돼. 왼발 찍어줘야 돼. 하나, 둘, 셋, 넷. 왼발 찍어. 왼발 찍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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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근데 이게, 거의 똑같은 건데 좀. 왜 언니 이렇게 하면. 오빠 탈, 오빠 탈. 아웃수가 세다 형은. 괜찮지? 영케이 됐어? 형 뒤에 숨어있으면 될 정도예요. 봐봐, 영케이 한 번 해봐. 숨어서, 숨어서. 영케이 해봐. 영케이하고 이 얘기하면. 숨었어. 숨고 싶어요. 뒷모습이 똑같아. 뒷모습이 똑같아. 아, 누군가 이 경인지 모르겠어. 어렵네. 쉽지 않네. 하나, 둘, 셋. 셋, 넷. 넷, 넷. 그래, 넷. 하나, 넷. 보내는 와요. 넷. 넷, 넷, 넷. 에 돌았고. 여보. 천부터 pills, 올래? 네? 천부터? 네. 하나, 둘.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원, 투, 쓰리, 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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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자꾸 셋이 모르게 돼? 야, 너네 우리 앞뒤야. 잠깐만 있어봐. 야, 조제야 일로와. 야, 육각형이. 육각형 일로와. 아니, 나는 내 감성에 맞게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 알려줘 봐. 일로와. 왜 자꾸 아저씨들이 만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봐봐. 뭘 봐. 볼 게 있어야 보지, 뭘 봐요.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멋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감성이 이거라고 해,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영광을 불러. 이 몸이. 몸보시만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저거 또 우리. 자,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 제이제 센터에서 우리는 다들 각자의 직책이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주고. 맞아요. 수평이요? 수평, 전혀 수평을 느껴. 어, 수평 한 번 하게 돼. 그러니까. 벌써, 벌써. 저거 봐, 벌써. 알았어, 알았어. 자, 다시 할게요. 네. 이거를. 몇 번 해보고 이제 되는 사람만 합시다. 오케이. 대응을 먼저 갖추고 우리가. 아니, 틀리면 무조건. 아, 무조건. 야, 그냥 뒤로 빠져. 자, 두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말 하지 마. 나이 다 떼고. 내가 볼 땐 얘 앞에 세 명은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높이로 찍어줘야 돼, 사람이. 네, 네, 네. 그래, 들고 찍으면 되겠다. 이 앵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광각으로. 대형 어떻게 할까요? 자, 대형은. 네. 일단 여기 선글라스 끼신 분이. 영캐 씨. 나오잖아요. 제가 나올게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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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표님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캐 앞으로 와, 영캐 씨가. 아니, 아니에요. 영캐 앞으로 오고. 정민이 좀 뒤로 가고. 뒤로 가요. 나 메인 테스트 한 줄 알았어요? 메인 테스트 한 줄 알았어요? 새로운 멤버로서 좀 부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안 보여 내가 있어, 메인 테스트 한 줄 알았지? 뭐라고요?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그리고 미주가 가운데 오고. 저 가운데. 오빠. 일단 내 얘기대로 해요. 진주 앞으로. 강압적이네요. 근데 수평적인 회사에서 내 얘기대로 하라는 게. 완전 좋아요. 지금 너무 신나요. 자, 우재 이리 오고. 키 크니까 이리 와. 대표님은요? 딱 앞에 가야지. 뭐야. 아니. 최고다. 내가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완전 붙어야 돼, 안 보여. 대표님 그럼 하아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비는 거 알아요? 달리랑 없어요? 다 알아서. 카메라를 알아서 찾아 먹는 거예요. 너무 붙으면 또 밟는다, 이제. 알았죠? 예.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기 위에, 카메라 위에 있잖아요. 지금 연습해요. 연습해요, 연습. 누르세요, 누르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바로 뒤로 가. 네, 바로 진짜. 아니,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틀리면. 아니, 진짜. 아니, 이 자식 진짜 열받네. 아니,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열받네.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신나면 안 돼? 아니, 신나. 아니, 신나. 야, 너 뒤로 가. 아니, 너 뒤로 가. 아니, 너 뒤로 가. 아니, 너 뒤로 가. 아니, 저 진짜. 아니, 저 진짜. 아니, 저 진짜. 저 문 뒤에서, 저 문 뒤에서. 거기서, 거기서. 왜 나오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나오죠. 대표님, 저는 한 마리도 안 했습니다. 짜이적으로 나온. 그래도 우재가 얘가, 애가 괜찮아. 아, 그래. 우재 오빠 살 수 없는데. 얘 괜찮아, 애가. 넌 비 맞으면 세라. 바로 뒤로 가지, 바로 뒤로. 해봐, 해봐, 해봐. 바로 뒤로 가요. 자, 큐. 다시 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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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자, 닫어. 자, 다음 컵 갈게요. 됐어 됐어요. 야! 왜 너희들 나를 보고 있어? 너희들 왜 나를 보고 있어? 저기서. 틀리면 저기야. 틀리면 저기야. 틀리면 저기야. 야, 틀리면 뒤로 와. 틀리면. 그 다음 차례도 하하 형이다, 하하 형. 야, 하하가 앞으로. 와. 대표님 밖에. 오케이. 아, 열받어. 야, 갈게요. 준비. 나는 나와야 된다. 아니, 거기 나와요. 나오지? 꺼면서 그렇지. 야, 야, 나와 나와. 괜찮아. 좋았어. 아니야, 난 여유부린 거야. 틀렸다고. 일단 봐봐. 나와, 나와. 봐봐. 우재 앞으로 가고, 영캐 앞으로 가고, 위주 앞으로 가고. 왜 승모하고 저기 뒤로 오시고. 오케이, 해보자. 이게 릴스의 정석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돌렸어요. 자, 가요. 이거 눈 내리는 거야. 우리 두 번째 하는 거야? 하지 마. 지금. 그렇지. 틀렸어. 맞아. 나 왔어. 땡, 땡, 땡. 뒤로 가, 뒤로 가. 맞아. 됐어. 내가 나한테 기회가 온다. 아, 틀렸어, 틀렸어. 0K 나와, 0K. 오케이. 0K 나와? 나와. 미주가 가운데. 야, 우리 여기까지 와. 나 여기까지 왔는데. 랜디에서 일어났어. 랜디. 나는 여기까지 왔어. 나는 여기까지 왔어. 랜디에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저게 됐다. 아, 좋았어. 하, 차. 하, 하, 하. 하, 차. 하, 차. 죄송하니, 틀렸어. 좋아. 아, 틀렸어, 이 씨. 아, 왜 이래. 아니 진짜 짜증나! 다 망쳤는데! 주가 분위기 다 망쳐! 어떻게 된 거야? 너무 힘들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앞에서 하도 노래가 안 들려. 근데 술집 와서 단자운스 얘기하는데 너무 설쳐요. 신난 것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설쳐. 5분간 술집! 왜? 물 좀 먹고 5분간 술집. 나 커피 좀 먹어야 돼. 그 사이에 까먹는데? 왜? 엄마가슈 해쳐! 예비군이야 뭐야. 나는 진짜 영어 이름 쓰고 이렇게 수평적인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강압적이지가 않잖아요. 조교야 뭐야!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뿐이지 우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아. 그래 그래도 네가 참... 자리가 없어요? 피디님 이거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 산타 모자 쓰게. 한 명이라도 하고 있으면 저 손 같지 않은가요? 어머니 이거... 귀엽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 이거는 우리 저기 아까도 했지만 JS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작을 크게 하겠습니다. 저기... 조민이 한 번 앞에다. 아 좋습니다. 입덕상. 우리 영케이 아니면 저기... 올드케이로? 어 올드케이로 한번 해봐. 영케이 올케이. 그래 영케이 올케이 하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틀린 거 찾고 있어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얘기 좀 해줘. 나야? 어. 렌즈 보고 하나요? 저 형 댄서 틀린 거 아니야? 렌즈 보고 렌즈? 맞죠? 누르고 와 누르고 와 종민이 누르고 와. 누른 척 하고 오세요. 누른 척 하고 오세요. 아니 누른 척 하라고. 카메라로 가야지 카메라. 그리고 와야죠. 그러면 앞줄에 진주랑 나눠 쓸게.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진주가 이거를 누르고 오면 기둥 뒤에서 다 나와서 자기 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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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역시 작지만 작은. 그래 이거 좋다. 숨었어? 나무 두 개.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봐. 가봐. 하나 둘. 두 개.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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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됐다. 오 좋았어. 끝났 다. 저녁에 자기. IAM 넘어. 이제 마음을 잃을. 와 핸드폰이 뜨거워. 신나. 자기나러. 수많아. 다 됐어, 다 됐어. 여기만 나왔어, 여기만. 됐어, 됐어. 이렇게만 나왔어. 아, 순간복이 오늘 진짜 알차게 보내네.